입양톡 속 시원하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며 입양톡에서 친구 소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입양톡을 많이 많이 소개해주세요 2017년 유튜브에 올라온 입양톡 26회 27회 방송에 누구 소개로 듣게 된 누구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소개하신 분과 소개받으신 분 모두에게 7상을 선정하여 박요한님의 새 앨범을 선물해드립니다 소감까지 남겨 당첨 확률을 올리는 센스 이 이벤트는 2월 말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톡 홍보도 많이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에 달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샘입니다 안녕하세요 열로마마입니다 네 입양톡을 사랑하고 청취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새해 입양톡 패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 세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 돈 세배 돈 네 여러분 전용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입양톡 초대손님은 초초초 울트라 특급입니다 입양톡 시작할 때부터 꼭 모시고 싶었었던 1순위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부부 우리와 같은 입양가족이기도 합니다 성함만 들어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계신데 입양가족을 응원하기 위해 오신 신은아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사실 저보고 이거 패널 하라고 그랬을 때 신은아님 불러주시면 할게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회장님 오빠로 불러드린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오빠가 된 거야 마음이 바뀌네 그 꿈이 1년도 안 돼서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나오신다고 하셔서 아 내가 2016년도 그냥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제가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입양가족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까이 하긴 참 너무 먼 당신이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스티브 무리슨 씨 함께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미국에도 입양가족 많거든요 우리 교포분들 가운데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 우리 한국의 많은 입양가족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작하자마자부터 이런 공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신혜라 씨 하면 모두가 다 아시지만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본인이 하기에는 쑥스러우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1989년 mbc 특채 탤런트로 뽑히시고 연기자가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신데요 신혜라 님 만큼 멋진 남편 차인표 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간 하신 여러 아름다운 일들 덕분에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몇 개만 먼저 소개하자면 2003년 제2회 스타 선행 대상 2005년 환경재단 선정 세상을 밝게 한 백인 2010년 제4회 포니정 혁신상을 받으셨는데 그때 받은 상금 1억 원을 컴패션에 기부하셨대요 2010년 한국사회공원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개인 부분을 수상하셨고요 2011년에는 mbc 드라마 대상 연속곡 부분 여자 최우수상도 수상하시고 2016년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신혜라 님에 대한 소개로 이 정도면 적절한지 전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신혜라님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족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아 예 제 남편은 지금 열심히 배삼도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양복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차인패시고요 저희 아들은 지금 18살이에요 음악을 전공으로 하고 싶어해요 지금 한국 나이로 치면 고3이죠 참 착하고 사춘기도 별로 특별하게 안 하는 그런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예은이 그리고 그 밑에 초등학교 3학년 예진이 네 뭐 이 두 딸은 뭐 진짜 말할 수도 없어요 물론 아들도 보물이지만 이 두 딸은 정말 진짜 엄청난 보물이죠 근데 제가 좀 남녀차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선호사 네 워낙 딸을 좋아하니까 아들을 보면 그냥 제가 낳았으니까 뭔가 좀 내 노력도 있는 것 같고 나도 수고한 것 같고 한데 딸들을 보면 와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맞아 심지어 제가 입덧이 너무 심했었거든요 입덧조차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공로 없이 생긴 거니까 더 은혜 더 보물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그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그렇게 울어요 이렇게 예쁜 애가 어떻게 나한테 왔니 그러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우리 신랑 요즘에 죽겠대요 깜짝깜짝 놀라요 왜 또 울어 네 맞아요 진짜 어떻게 배가 그렇게 아팠는데 그냥 그런 아들 태어났거든요 근데 와 너희 어디 있었니 어느 별에서 왔니 하고 싶어요 진짜 지금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저희 입양톡을 위해서 오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거죠 네 맞는 걸로 지나가겠습니다 빨리 지금 미국에서 어떤 공부하고 계신지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기독교 상담학 그리고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교육학을 석사 과정에서 하고요 박사 전공은 기독교 교육학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 교육학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저는 워낙 교육에는 참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커나감에 따라서 점점 더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강의 같은 걸 많이 쫓아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교육학을 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상담학하고 심리학을 내가 왜 하게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아 이건 내가 꼭 했어야 하는 학문이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심리학은 먼저 사람을 알게 되는 그리고 나를 알게 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인 것 같고 상담학은 그렇게 알게 된 나와 사람의 관계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능력을 배우는 학문이 상담학이다 그냥 단순히 해결을 해주는 상담 이런 걸로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제 무지를 많이 깨달으면서 상담학하고 심리학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대학 가면 교양 필수 과목처럼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선 아주 필요한 과목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도 제 전공 교육학이니까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그쪽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전공 교육학을 택했습니다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저희가 유튜브에 진출했습니다 지금은 입양을 검색하면 동물 입양 이야기나 입양 사건 등 안 좋은 이야기가 먼저 검색됩니다 입양에 대한 바른 정보 따뜻한 정보 살아있는 정보가 가득한 입양톡이 유튜브에서 먼저 검색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입양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클릭 입양톡 사랑톡 톡톡 공부하기도 바쁘실 텐데 또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 관련 일들을 참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고 계시다라고 저희가 소식을 들었는데 특별히 일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때 제 주위에 제가 입양을 하니까 참 많은 분들이 입양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 딱 한 가정만 한 후배만 입양을 했어요 그 친구는 좀 오래전부터 입양을 생각했었던 친구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입양에 관심이 있는데 못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갔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전통적으로 유교 중심의 사회니까 그래 혈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본인만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남편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위탁? 하면서 제가 기도책에 있는데 기도책에 위탁이라는 단어만 적고 갔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단순히 기도책을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기도하거든요 그 위탁 적혀있는 페이지 나오면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어서 그런지 미국에 가서 술술술술 뭔가 위탁에 관해서 배우게 되고 그쪽과 관계된 그리고 미국은 이제 보육원이 없어요 보육원이 없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들하고 다 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들도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보육원은 못 가니까 없으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위탁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위탁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깜짝 놀란 건 제가 LA하고 오렌지 카운티 그쪽을 관리하는 그런 위탁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우리나라 위탁 아동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인데 교포들이죠 부모가 키울 수 없게 된 아이들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위탁 가정들은 우리나라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어요 한 가정도 왜냐하면 LA하고 오렌지 카운티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살거든요 우리나라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진짜 많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위탁 가정이 한 명도 없이 우리나라 위탁 아동들이 전혀 피부색도 다른 문화도 다른 그런 인종을 갖고 있는 미국 시민들한테 위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LA 같은 데서는 아직 영어를 모르는 한국 분들도 꽤 되세요 특히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고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상황의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애기들은 학교를 아직 다니기 전 애기들은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이런 가정에다 맡기니까 말도 안 통하죠 음식도 전혀 안 맞죠 그래도 밥하고 김치, 김 먹었었는데 문화 다르죠 그리고 좋은 위탁 가정들도 많지만 좀 사업처럼 한 명당 위탁 지원금이 꽤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 대여섯 명을 위탁하는 그런 가정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탁 가정을 전전긍긍하다가 자라난 아이들은 감옥에 가든지 홈레스가 되든지 나쁜 길로 빠져서 약중독이 되든지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둥지찾기라고 한국 아이들은 최소한 한국 위탁 가정에서 돌봐주자 한국 위탁 가정을 모으는 그런 단체가 제가 오기 전에 딱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단체와 연결이 됐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단체가 있다는 걸 알고 만나서 그래서 쫙 그런 실정을 다 듣고 제가 연예인이 미국에 가니까 한국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뭐 가서 할 얘기가 없고 전부 그렇게 뾰족히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1년 후에 딱 이제 그 위탁 그 일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나 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다니면서 간증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위탁을 독려하시고 권장해 주시고 그래서 위탁 가정들이 그 둥지찾기라는 단체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조금씩 지금 한 30가정 정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위탁에 참여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고아수출국이라 그렇게 말 많이 하는데 그걸 욕만 할 게 아니라 그럼 반대로 이제는 진짜 부모 없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피부색 다른 그분들한테 그렇게 갔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우리가 피부색은 다르더라도 우리 아이들 먼저 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없다 하면 크게 확대되면 좋겠다 해서 그냥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스티브 모리스님도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먼저 입양운동 시작하셨잖아요 그때도 한국에 있는 아이가 같은 인종으로 입양이 돼야 됩니다 한국 사람 집에 입양합시다 해서 미국에서 먼저 입양운동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도 한국 부모님들 제발 한국 아이들 입양하세요 하셨는데 그게 이제 발전해서 이제 위탁도 필요하게 됐네요 그렇죠 결국은 위탁은 그냥 단순히 위탁이 아니고 위탁을 하다 이제 원가족이 회복이 되면 네 회복이 되면 아이를 다시 키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원가족한테 가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이제 판결을 해요 법원에서 그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위탁가정에다 물어봐요 시스템이 얘 입양하겠느냐 그래서 입양하겠다 그러면 그 가정이 입양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걔는 나와서 이제 입양가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뭐 위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멀게 본다면 더 깊게 본다면 입양을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법은 그렇거든요 입양을 원하는 과정들은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위탁을 몇 개월간 경험을 꼭 해야 돼요 최소한 몇 개월간 법적으로 네 똑같은 아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탁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입양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둥지찾기에서 한 명도 아니고 30여 명씩이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본인 가정이 입양을 해서 주변에서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배 가족 한 가족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입양가족들 중에 차임표 신혜라 씨 가정을 보고 입양한 가족 손 들어보세요 벌써 몇 분 손 든 것 같아 아마 우리 입양 가족들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본인들이 바로 만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봐서는 상당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좋은 일들을 좀 많이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의 방향이 부모의 보살핑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시설에 모아서 단체 생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쪽으로 복지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육원 없어지고 위탁이나 입양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보육원이 상황상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육원도 좋은 보육사님도 좋은 원장님도 계신 곳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원장님이 계시고 보육사가 계셔도 일대일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일대다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일대일로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하죠 사실 한국 사회에 이게 뿌리를 내려면 굉장한 시행착오와 많은 관계들이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그에 관해서 저의 선입견도 있었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저도 처음으로 포스터 패밀리라는 얘기를 봤어요 이게 딱 보면 생전 못 들어본 단어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위탁 가정이에요 가족이 필요한 아이들이 잠시 보호를 받는 가정이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저는 처음 들은 느낌은 무책임해 이게 뭐야 입양을 할 거면 하지 위탁이 뭐야 이 생각이 저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그 생각이 먼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이라님도 윤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육원에서 일대다수로 케어를 받는 것보다 그래도 가정 안에서 가정체험을 하면서 그렇죠 엄마만큼은 못 되겠지만 품 따뜻한 품과 따뜻한 시선과 이거를 조금 더 밀도 있게 받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시스템인 거죠 사실은 그 위탁이라는 게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연장아를 입양하는 거랑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아는 분들이 교회에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가정체험을 하는데 그게 저희는 처음에 생각은 이러다가 애들을 며칠 데리고 있어 보면 예쁘다 얘 시설을 못 보네 입양할래 이런 결심이 되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해보더니 낯선 아이 3살 데리고 있으니까 못하죠 힘들다 그래서 위탁도 입양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장하니까 얘가 그렇죠 5살 6살 10살 이런 큰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빨리 더 생기면 가능한데 그게 진행은 원하는 만큼 잘 안 돼서 약간 슬펐어요 네 쉽지 않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미국도 위탁을 하려면 그 설티피켓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36시간에 받아요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부모되는 교육은 입양 위탁 아니어도 무조건 저는 페어런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좋은 부모가 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입양이나 위탁을 하시는 분들 특히 말씀대로 연장아동을 입양하거나 위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해요 특히 필요한 교육은 그 아이가 고나이 때까지 어리면 어린대로 느꼈을 감정 나이가 점점 많을수록 걔는 훨씬 더 많은 외로움, 고독, 두려움,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냥 내가 옆집 애기 잠깐 맡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아이가 겪었을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따로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적으로 뭔가 좀 뒷받침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군요 첫 입양하신 때가 2005년으로 보니 30대 중반이셨어요 그리고 아들 정민이가 그때 8살로 저희가 보니까 나와 있는데 연예인으로서 한참 인기 있고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하셔야 되는 그 시기인데 어떤 입양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아이들을 아주 좋아해서 애기들을 특히 좋아해서 처녀 때부터 난 나중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우리 집에서 좀 아이가 많았으면 했어요 제가 오빠랑 둘이 외롭게 자라서 나타 나타 안 되면 입양도 해서 바글바글 우리 집 애기들이 많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철없는 생각이었죠 결혼을 해서 한 명을 낳으니까 너는 못 낳겠군요 정민아 왜냐하면 제가 입덧도 너무 심했고 애기 낳는 순간까지 입덧을 했거든요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그래서 막 이거 아니구나 낳는 건 한 명으로 끝나고 이제 입양을 해야겠다 정말 생각을 했었어요 그 시대 때 입양이라는 생각이 크루게 결혼 전에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접하셨어요 저는 좀 별로 그렇게 핏줄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별로 그런 거를 그다지 따지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고요 결혼 기념회 이런 거 저 이벤트를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날 때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생일과 상관없이 이게 제가 생각난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 주위 사람들한테는 다 우리 생일 선물 나 받지도 않을 테고 나도 너 또 안 줄게 밥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식으로 다 바꿔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물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나한테 별로 필요치도 않은 물건 생일이라고 마음이 고마운데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짐 되는 경우도 참 많고 저도 그렇죠 제가 누구한테 줬을 때도 그래서 그런 걸 정말 안 하기 때문에 가족이 내가 낳을 수도 있고 진짜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 당연히 입양도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의미가 별로 이렇게 특별히 혈연으로 이렇게 붙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혜하시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아예 생각이 그렇게 딱 트여 계셨었네요 입양도 가능하다 특별히 그래서 그냥 입양을 생각했고요 결혼 전에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남편도 동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민이를 낳고 나서 입양을 해야겠다 해서 복지원을 봉사를 좀 많이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좀 입양을 해야겠다 그런데 아들이 커갈수록 그렇잖아요 육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깨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조금 더 편해졌는데 이제 편한데 이제 기저귀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순서가 편해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야 난 입양을 해야겠어 특히 딸을 그래서 이제 복지원의 봉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10개월 정도 복지원의 봉사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딱 이해다 하고 주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갔거든요 와 근데 그 전에 봉사 다닐 때와는 다르게 내가 입양을 마음 먹고 딱 복지원에 갔더니 그 아이들이 좀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들 중에 누구 한 명을 입양을 하지 맞아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야 어떡하지 이거 안 되겠어 물론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느낌을 주실 거라고 나는 당연히 믿지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자 입양하지 마요 그냥 정민만 잘 키우고 나는 이렇게 봉사 다니고 하자라는 생각으로 바꿨거든요 참 많이 바꾸셨어요 근데 다니다가 진짜 신기하게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딱 어떤 아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복지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들이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서 예쁜 걸로 따지면 정말 진짜 100명 200명 다 입양해야 되는데 예쁘고 미꾸를 떠나서 저는 복지원에 가면 애들을 일단 엎어놓거든요 잠깐 몇 시간 안 있어도 좀 볼이 좀 얇아지라고 뒤통수 예뻐지라고 근데 걔를 딱 엎어놓는데 우리 아들이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계속 잠만 자요 그리고는 집에 왔어요 근데 그냥 딴 애들 생각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입양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이랬는데 이랬다 그래서 입양해야 될 땐 것 같아 이랬더니 뭐 오케이 해요 근데 복지원이 아기들이 금방금방 또 사라져요 입양이 되기도 해외 입양을 그때 많이 보냈으니까 일주일 만에 가면 사라진 아이들도 있는데 가봤는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한번 눈뜬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볼을 두드리는데 눈을 딱 뜨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남편하고 확실히 결정을 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원래 입양은 그렇게는 안 되는 건데 봉사를 오래 다니던 사람들한테는 가끔 그런 기회가 있대요 완전히 희한하게 너무 마음이 가는 가족들한테 다 이제 허락을 받고 너무 술이 술술 잘 풀렸어요 근데 우리 예은이가 해외 입양 대상자라는 거예요 심장에서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입양하기로 해서 복지원에서도 좋다고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죠? 걔가 해외 입양 대상자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조금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죽는 병인가요? 그랬더니 죽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심장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 메꿔질 수도 있고 커서 수술하면 되고 근데 이미 그때는 그냥 정민이를 낳았는데 정민이가 아파요 하는 거랑 똑같이 들렸어요 이미 다 그랬는데 얘가 심장이 아프다고 그러면 안 할 게 물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죽는 병 아니면 괜찮다고 내가 정말 죽으면 감당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병 아니면 괜찮다고 그걸 못 바꾸냐고 그랬더니 그건 얼마든지 세밀하게 신체검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다 해외 입양 대상자로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한 달 안 됐을 때 한 달 안 됐어요 예은이가 그럼 한 달도 안 됐을 때 그랬구나 옹알이하는 모습에서부터 모든 걸 다 보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보고 막 깨우려고 이렇게 해서 어머 예쁘다 그랬더니 거기 보육사님이 아휴 밤새 우는 애기 안으셨네 정말 밤새 울고 그래서 보육사님들이 굉장히 구박도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시끄럽게 우니까 안아주고 이랬대요 낮에 잠만 자는 애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입양할 때 입양하기로 결정할 때 보육사님들이 어머 밤에 고생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집안에서 어머 그리고 그래서 한 달도 안 된 우리 예은이가 왔고 뭐 그 다음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똑같잖아요 특히 신생아 입양은 안 해보신 분들이나 궁금해하는 거죠 똑같아요 하는 거죠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더군다나 한 날이면 정말 그리고 연장아동은 정말 진짜 그분들은 저는 존경해요 연장아동 또는 장애아동을 입양하신 분들은 저는 정말 존경해요 근데 사실 신생아 입양은 쳐주지 않아 그런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좋은 일인 거죠 배 안 아프고 얘기가 생겼는데 제가 바로 이 전 녹음 때 사실은 저희 24회 방송이죠 24회 방송의 3분의 1이 신혜라 님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신혜라 님이 힐링캠프 나오셔가지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 신생아 입양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똑같다 그 얘기를 제가 리마인드 하면서 그때 제가 입양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요 그 말씀 하시는 걸 조금 쳐다보면서 진짜 꾸럴리가 안 믿겠어요 안 믿기는 거예요 입양을 진행 중에 있는데도 그게 안 믿기는데 그때 24회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젠 너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본 사람만 끼리 통하는 그럼 어떻게 달라 똑같이 맞아요 궁금하시면 해보시든지 좋다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명언있네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또 내 가족이 한 명이 더 생기고 또 주변에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입양하기 전에 혹시 주변 가족들이나 누구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그 나온 반응들 중에 특이할 만한 반응들이 혹시 없었나요 참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들은 쉽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대신 그래 입양 좋지 그래 입양해라 근데 한 명만 더 나고 해라 그러셨었고 나머지 분들은 하고 친정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있다가 입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부터 내가 입양 생각이 있는 걸 아시니까 아프실 때 그래 입양해서 잘해라 이랬다가 또 본인이 너무 아프시면 입양하지 말고 그냥 너나 건강하게 살아 막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참 그게 못내 아쉬워요 보셨으면 진짜 좋아하셨을 텐데 맞아요 그런데 저랑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진짜 도시락 싸갖고 말리는 거예요 정말요 입양을 한다 그럴 때 왜 하냐부터 막 별의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입양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제가 한 번 결정하면 아무것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안 들었죠 자인이 아 내내 이러고 그냥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언니가 나중에 외국에 있는 언니라 자주 못 뵀어요 그런데 제가 아기들을 데리고 이제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상하게 우리 아들만 이뻐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기는 얘한테만 더 마음이 간다고 우리 아기는 조그만 아기인데 걔는 물론 많이 봤었으니까 아들은 그래서 그런지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몇 번 몇 번 보고 특히 최근에는 이 딸 둘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얘기해요 무슨 보게 이렇게 그래서 입양하지 말라잖아요 그냥 부끄럽게 웃으세요 이런 경우를 모르고 너무 부러워하고 와 진짜 와 이러면서 부러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허가는 모습을 봤던 분들은 자신이 입양하지 말라고 했던 말조차 까먹어요 나 자기가 언제 그랬냐 그런데 그만큼 그걸 기억 못 한 만큼 이제 마인드가 바뀌시는 거겠죠 그런데 저 제가 신혜란님 입양맘 꿈나무 퀴즈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입양하기 전에 예은이 예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화면으로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되게 닮았다 그래서 어머 저렇게 담고 저렇게 예쁘면 나도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누가 될지 모르는데 난 아직은 겁이 남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신혜라 씨 차임표 씨 가정은 뭔가 밖에 나와서 입양했어요 라고 얘기해도 마치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대표성을 지니는 말처럼 느껴지고 저분들은 너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진 그냥 그림 같은 가정이고 일반 가정들 어디 없나 주변에 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 일반 가정들은 어디 입양해서 저 가정은 너무 특별해 보여 가지고 뭔가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 그런데 일반 가정들이 주변에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담고 너무 예쁘니까 오히려 조금 뭔가 되게 특별한 케이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입양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가정들의 아기들이 다 엄마 아빠 닮아있어 그게 정말 신기하죠 신기하죠 진짜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요 제 후배에 입양했다는 친구도 결국은 두 명을 입양했거든요 딸 둘을요 정말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닮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쁘고 안 예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족하고 느낌이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다지 가족들이 다 착하게 생겼는데 거기 갑자기 뭐 기가 막히게 막 멋되게 예쁘게 생긴 애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어색해요 근데 다 그 분위기로 가족이 그렇게 생겼으면 또 다 그 느낌이 선하게 생기고 어떤 집들은 또 그렇게 다 그렇게 아주 예리하게 다 비슷하게 닮아가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잖아요 우리 수아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 어떡하지 나 닮아가면 어떡해 우리 딸 아니 근데 수아 엄마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수아는 유전자가 좋은 것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수아 엄마만 닮아라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은 재능과 열정 가득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패널, 작가, 편집 등 입양톡엔 도울 일이 참 많습니다 꼭 입양가족이 아니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넘치는 재능을 입양톡에 나눠주실 거기 거기 멋진 분들 많이 많이 연락해 주세요 010-9245-7836으로 연락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입양톡 사랑톡톡톡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입양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좋긴 하지만 또 현실로 돌아와 보면 정민이는 벌써 이제 맑게 알아듣는 8살이고 그런데 다시 육아를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었죠 그때 좀 힘들었었던 그 상황들 잠깐 좀 이야기 육아는 내든 입양이든 위탁이든 육아는 제가 해본 모든 일들 중에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입양이 힘든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뭔가 착각하시는데요 입양이 힘든 게 아니에요 육아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아는 내 애 나도 똑같이 힘들어요 어떤 입양한 분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한 4살 조금 큰 애기를 입양하셨죠 그러니까 애가 말 안 듣고 이러는데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는 거예요 첫 애기인데 애기 때부터가 아니고 4살 때 내가 뭔가 잘못해서 또는 내가 입양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상해서 내가 아니에요 저 집 입양 안 했는데 저 집 애기 보세요 쟨 정말 몇 배예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애기라서 그런 거라고 전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오히려 제가 저 나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의젓하게 행동하면 그거 진짜 큰 문제라고 그거는 진짜 입양했기 때문에 뭔가 관계가 안 만들어진 거라고 그게 더 걱정할 건 거고 이 나이에 이렇게 말썽 부리고 이렇게 말 안 듣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렇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육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아가 힘들다는 걸 신생아 입양은 특히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점점점 알게 되는데 특히 미운 4살 미운 7살 입양을 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특히 자기 신의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분은 더 놀라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또 예은이가 커가면서 힘들지만 예쁘게 잘 키우는데 3년 있다 예진이를 또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년 후에 동생을 또 입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굳이 한 명 더 저는 무조건 자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언니나 여동생이 없는 게 너무 한이었기 때문에 내가 니네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맞아요 언니나 여동생이다라는 생각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가 그만큼 힘든데 다들 이게 낫잖아요 한 명 아니고 또 낫잖아요 입도 타고 산골을 겪고 배부르고 그리고 육아도 그렇게 힘든데 왜겠어요 그만큼 그 힘든 거가 10개라면 100개, 1000개, 만개 기쁨과 감사, 행복이 있으니까 나아시는 거잖아요 똑같죠 입양도 똑같이 육아가 힘들지만 그거 곱하기 진짜 몇 배 기쁨과 행복이 있으니까 예은이 입양했고 당연히 자매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아이가 한 명 있으면 두 명 입양 두 명 있으면 세 명 입양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이보다 입양한 아동의 수가 더 많은 게 사실 바람직한 거라고 그 입양에 관계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진짜 얼마나 좋아요 자매가 있다는 게 맞아요 딸 하나 키우는 것보다는 딸 둘 키우는 게 조금만 지나면 훨씬 수월한 것도 있어요 애는 많을수록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키울 때 큰일 났네 입은 좀 왜 이렇게 진짜요 지금은 후회하지만 애를 많이 낳고 힘들 때는 후회하지만요 몇 년만 지나면요 훨씬 좋은 재산이에요 보물이 하나가 좋으세요 열 개가 좋으세요 세 백 개가 좋으세요 저희 입양통이 이상하게 다자녀 압박 방송이에요 지금 여기 옐로마바가 딸 한 명 가지고 처음에 딸 한 명 입양해서 키울게요 하다가 입양통 시작할 때 자매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우리가 자꾸 셋도 괜찮고 저는 넷 딸들 아들들 이것도 굉장히 이상적이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다섯이요 아들 둘 딸 셋 아주 크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두 명을 어떻게 더 뭔가 기회가 된다면 생각해요 대단하시다 다섯은 있어야 돼요 다섯은 있어야 돼요 좋아요 하면 할수록 좋아요 사실 우리 신랑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입양 전문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좀 상투적인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입양가족들은 거의 뭐 굳이 궁금하지 않은데 일반인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질문이어서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힐링캠프나 또 최근에 촬영하신 명견말리 거기서도 나왔던 질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혹시 낳은 아들이랑 입양한 딸이랑 차이가 막 느껴지고 거리감이 생기고 이런 거 있으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너무 여하 선호사사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느껴져요 딸들이 너무 예뻐요 이제 아들이 뽀뽀하자 그러면 우리 아들은 너무 스윗해서 지금도 뽀뽀하자 그러고 자기 옆에 누우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징그러워 근데 딸들은 제가 잠깐만 차인표 씨는 괜찮나요 차인표 씨가 저한테 그러면요 뭐 비슷한 남자인데 징그러워 근데 딸들은 제가 쫓아다니면서 깨물고 울고 막 정말 쭉쭉 빨고 있어요 제가 막 귀찮아요 제가 막 맨날 볼 귀 한 번만 깨물어도 돼 볼 만져도 돼 불 깨물어도 돼 막 이러고 엉덩이 깨물어도 돼 엉덩이 아직 괜찮아요 그 나이에 아직 엉덩이 괜찮아요 제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 맨날 분위기 좋을 때 하면 눈치 보면서요 진짜 똑같아요 저는 진짜 나와봤고 입양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나와본 분들 입양만 한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둘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똑같아요 물론 그런 건 있죠 내 자식 다섯 명이라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 예진이는 정말 어디 내놔도 잘 살 것 같고 우리 아들은 이제는 다 컸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이제 물론 엄마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혼자서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우리 예은이 너무 여리고 그래서 정말 내 얘 때문에 진짜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다를 뿐이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예 성향이 다르니까 어떤 데 마음이 가고 이런 게 다른 거지 그렇죠 입양이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늘 들어요 딸 이름이 레아인데 레아가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러면 꼭 남은 더 예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은 더 예뻐요 아니 얘 진짜 예뻐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나와봐서 안 나와봐서 할 말이 없어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귀해 저한테도 친해라 씨도 똑같다잖아요 특히 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다 예쁘고요 그리고 애기 안 좋아도 자기 자식 생기면 예뻐진다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입양을 하셔도 이제 내 자식이다 싶으면 똑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 이제 방송에서 계속 똑같이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입양을 하고 뒤에 쌍둥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가 다르니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입양을 해야 사랑이 내리사랑이니까 제 안에 제가 차별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말 똑같아요 하는데 제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신해라 씨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니까 나중에 이 부분만 누가 물어보면 봐라 하고 들어봐 이거만 들여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믿어? 안 믿으려고 작정하자마자 그러니까 해보셔야 그러면 경험해봐 낳았으면 입양해봐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데 저는 순서가 바뀌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군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너무 똑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제가 예은이 예진이 있는데 만약에 또 그 밑으로 애기가 생겨서 낳았다 했다면 달랐을까? 그래도 똑같겠다 싶으니까 물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눈뚱이 느낌이 들어서 물론 자꾸 애기들이 더 예뻤겠죠 하지만 그거는 똑같은 거고 물론 그런 건 있으시겠죠 신기는 하셨겠어요 내 와이프랑 나랑 유전자가 합히니까 이렇게 애기가 나오는구나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저를 닮은 행동들을 할 때 물론 딸이지만 까부는 모습이 어릴 때 제가 까불던 그 모습을 하면 제가 보면서 웃고 있으면 신기하죠 제 아내가 그래요 왜 좋아 하고 옆구리 한 번 꼭 찔러요 그런 거는 물론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거지만 하지만 아이하고의 애착관계 때문에 관계 사랑 그것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큰딸 태워다 주고 학교 앞에 내려주고 혼자 오면서 또 눈물을 흘렸잖아요 제가 학교 가면서 노래를 개사해서 수아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혼자만 저는 왜 이렇게 계속 사랑 고백을 나 혼자만 하고 사는지 몰라 그런데 시크하게 딸은 잘 사녀오세요 그러고 딱 내리는데 가슴이 또 어릴 적 그 생각이 나서 혼자서 또 시인이 되었답니다 아침부터 이분이 이런 아파트예요 이분이 이런 아파트예요 이분은 재산 상속 똑같이 해 주실 거냐는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이 얘기를 했는데 명견만리에서 또 누가 손을 들고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캠프에서도 그 질문이 나왔었나요 네 생각이 안 나요 나왔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기억력이 감태돼요 똑같이 얘기했겠죠 똑같이 얘기했는데 명견만리에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저게 그냥 대중의 시선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입양을 모르는 분들 입양을 모르는 분들의 정말 궁금한 게 저건가 봐 여기도 저기도 자꾸 저 질문이 나오는 거 보면 그만큼 똑같냐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결국 요지는 그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해보셔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는 입양 부모들을 만나도 별로 특별히 질문할 게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명견만리 취재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분들이 다 똑같이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이 딸도 당연히 이 엄마를 똑같이 생각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전혀 할 의미가 없는데 함께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엄마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입양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모르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똑같은지를 그러니까 그 기본 똑같다는 거를 빼고서 자꾸 보게 되니까 신기하고 그리고 자꾸 그런 질문거리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 사람들의 관심사나 궁금한 사항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양가족들은 그분들의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하는 질문들 때문에 사실은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오마이뉴스라는 그때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그런 신문에 인터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와 같이 저희가 나간 기사니까 제가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거기 댓글에 입양을 자랑할 거면 뭐하러 입양을 했냐 그냥 조용히 살지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히 인터뷰를 했냐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본인이 준비가 아직 안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불쑥 들어오면 저 사람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서 미리 정리가 좀 돼 있으면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나에게 물어보는 거야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상처도 안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부모는 아무런 자격증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못해 운전만 하려도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부모라는 정말 엄청난 역할을 가지게 되면서 아무 자격증 없이 아기를 갖게 된단 말이죠 모든 부모들도 그렇지만 특히 입양 부모들은 좀 더 깊이 좀 다른 부분도 많이 공부가 되고 숙지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똑같은데 출산이나 입양이나 똑같긴 한데 입양으로 부모될 때는 그래도 입양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공부는 사실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입양 부모들이 자조모임을 간다든지 입양톡을 열심히 들으신다든지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들으시고 팟빵이나 전용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팟빵으로 후원하실 경우 후원금의 30%가 수수료로 사라집니다 사랑의 수고를 조금만 더 해주셔서 전용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전용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010-9245-7836 신용훈입니다 혹시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혹시 입양으로 딸을 얻으신 다음에 그거를 공개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혹시 오해받거나 불편한 점이 없으셨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저는 입양 부모 입장으로서는 신애라님이 저 입양했습니다라고 공개해 주신 게 되게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07년도에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하겠다고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뭐 입양을 하냐 너네는 애도 있는데 굳이 입양까지나 하냐 그리고 그 입양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반대하시다가 저희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유명한 그 차인표 신애라 그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입양을 했다더라 그 사람들이 하는 거면 좋은 건가 보지 그럼 너네도 그거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해봐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우리가 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좋은 연예인이 저분들이 하신 거 나도 할 거예요 이렇게 묻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긴 한데 진짜 잘 살아야겠네요 공인으로서 금방도 공개하신 것 때문에 나 더 잘 살아야 되겠네라는 책임감이 더 많이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그걸 무릅쓰고도 입양 사실을 공개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이럴 때는 잘못한 것 같아 나 방법을 바꿀 걸 하고 생각하신 적이 없는지 궁금했어요 아 그거 궁금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저희가 이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지금 끝내면 어떡해요 아 네 이게 방송의 묘미입니다 지금까지 예은 예진 두 딸을 입양한 신애라님과 진솔한 입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주 후에 방송되는 2부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년 이병톡 신년특집 26회 방송에 목소리 재능 기부해주신 정하늘, 정나라, 이레아, 신소희, 신홍기, 신소연 어린이 그리고 우리 이병 가족들을 위해 귀한 시간 내쉬어 무료봉사해주신 신애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와 신애라님의 선한 나눔으로 이병톡 사랑톡톡톡의 2017년을 희망차게 시작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냐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마 너무 걱정하지마 너무 아파하지마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우리 행복할 수 있어 우리 행복할 수 있어 한뜩한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절대 주저하지마 엄마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너에겐 내가 있잖아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넌 이 행복할 수 있어 넌 이 행복할 수 있어 한뜩한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고통의 힘을 켜고 내 고통의 힘을 켜고 내 맘이 최고 깎여도 희망의 꽃은 또 피어날 거야 세상 모두가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희를 위해 행복할 수 있어 넌 이 행복할 수 있어 한뜩한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를 위해 행복할 수 있어 넌 그 감칠 수 있어 넌 그 감칠 수 있어 넌 그 감칠 수 있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희를 위해 기도해 너야 너야